내 이름은 장성숙이다. 대학교 심리학과 상담 전공 교수로 30년간 재직한 후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으며 현재는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양 문화에 기초한 상담 접근법들이 동양권인 한국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에게 맞는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부합하는 현실 역동 상담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적 상담의 대가로도 불리고 있다. 모든 삶의 주인은 각자이기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기대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 장성숙 지음. 제1부. 도망치지 않는다.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 역시 세월을 겪다 보니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임을 알았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더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도록 그런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라고 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고 라는 말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는 것에 감사히 여기는 식으로 생각을 돌려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여지는 있겠으나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지뢰밭을 밟아가듯 그렇게 위태로운 게 인생이기에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싶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일을 알 수 없으니 한 부인이 내게 상담대학원 진학에 대해 문의했다. 남편이 성실하고 반듯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지만 버는 돈이 많지 않아 자신이 상담사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려 한단다. 잘 살펴보니 그녀가 기대하는 남편상은 과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과도한 기대는 자신의 결핍감 때문이라며 기대를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아울러 상담사로 돈을 버는 것은 가성비 면에서 썩 좋지 않다고도 알려줬다. 몇 차례 상담하면서 나는 그녀가 남편에게 가지는 불만이 자신의 문제임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남편을 인색하게 대했다. 결국 별다른 변화 없이 나와의 상담을 끝낸 그녀는 기어이 상담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러나 막상 공부하다 보니 상담사라는 직업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발견했던 그녀는 두 학기를 마친 뒤에 교사 자격증을 따고자 다시 교육대학원에 입학했고 그러는 사이 바쁜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초등학생 딸은 틱장애를 앓게 되었다. 그래도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며 학업을 이어갔고 딸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치료를 시켰다. 놀이 치료를 위해 우리 상담소에 얼굴을 내비치는 그 부인을 볼 때마다 나는 묵직한 마음이었다.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은 다름 아닌 엄마인 자신인데 그것을 다른 치료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공부에나 매달리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다며 놀이 치료를 종결하는 바람에 더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부인의 소식을 들었다. 간암을 앓게 되었는데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자 본인은 살고 싶다며 울부짖고 가족들도 혼비백산이란다. 쿵 하는 심정을 면하기 어려웠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더니 바로 그런 격이었다. 남편이 여차해 돈을 잘 벌지 못할 수 있으니 자기라도 탄탄한 직장을 다녀야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먼 미래를 위해 현재 아이의 정서가 엉망이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리던 그 부인이 그동안 꿈꾸고 준비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었다. 수년간 그렇게 애쓰며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서야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다시금 산다는 게 무엇일까 잘 사는 게 어떤 걸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듯 우리의 삶 또한 한시적인데 그 자체를 초월하고자 하는 거대한 담로는 별도로 젖혀둔다면 주어진 그 기간에 잘 산다는 건 무엇보다 즐겁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한다. 즐겁게 산다는 건 그야말로 각자의 주관에 달렸다. 사랑하는 거라 말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 믿기도 한다. 하지만 각자의 성향이나 가치관대로 즐거워지는 방향이나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모든 것은 주어진 자신의 여건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자신이 만난 상대에 대해서도 자신의 분수나 복이 그 정도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툴툴거리기만 한다면 자칫 상황만 악화시키지 않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 시련은 사람을 키운다. 강박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지나간 사소한 일에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늘 자기로 인해 큰일이 생길까 봐 노심 조사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시련이 사람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강박증 덕에 아이를 덜 통제하기 때문이란다.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 자녀에 대한 통제가 심할 것 같은데 그와는 반대되는 대답을 해서 나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한 기색을 본 그녀는 아이가 잘못하거나 과하게 나설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즉각적으로 말하는 다른 부모와는 달리 자기는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둔다고 대답했다. 아이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는 것이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도 한 번 꽂히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던 그 부인 그러한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녀가 아이의 심장에 그토록 공감할 수 있다니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흔적을 남긴다더니 정말 그랬다. 강박증이라는 고약한 질병을 앓으면서 마냥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남을 헤아리는 능력을 얻었으니 증상이 전적으로 나쁜 흔적만 남기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혹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식대로 부풀려서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태도를 보인다. 모든 것에는 양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나 구미에 따라 왜곡을 일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기 일수다. 이러한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왜곡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경계하고 대상의 속성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침착하게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강박이라는 신경증도 자녀들을 덜 통제하는 덕목을 키워냈는데 어느 것인들 다 나쁘기만 하겠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름의 이유나 가치 또는 양면을 지닌 것일 테니 너무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박력있게 산다는 것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다. 유독 한조의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다. 춤추는 동작에 어찌나 힘이 착착 들어갔는지 보는 이가 흥겨워 따라할 정도였다. 며칠 후 그 아가씨와 말을 나눌 기회가 생긴 나는 그녀의 춤이 박력있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급한 일이 있어 바쁜 와중에도 중간중간 한 번씩 춤 연습을 하고 나서야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춤을 좋아하니 공연에서도 그토록 힘을 착착 넣어가며 누구보다 흥겹게 쳤으리라. 갑자기 나만 밋밋하게 살아왔나 싶어 멋쩍은 기분이 올라왔다. 신명나게 즐겼던 건 별로 없고 그저 꾸준하고 열심히 살았지 싶었다. 좋아하는 게 없진 않았다.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도 즐겼고 테니스 치는 것도 꽤 즐거웠다.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도 재밌어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춤추던 그녀처럼 그렇게 신명날 정도로 열정을 갖고 흠뻑 젖어들었던 건 아니었다. 문득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가 떠올랐다. 그가 말하길 자기는 성공의 아이콘이며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되니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인생을 좀 더 즐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번 다음에는 반드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라고 했다. 운동이든 예술이든 봉사든 즐거운 것을 하고 살아야 후회가 없단다. 조만간 세상을 하직하게 될 그의 바짝 마른 모습에서 더욱 생에 덧없음을 그래서 그 말에서 더욱 절절함을 느꼈었다. 공감되는 바가 많았던 그 인터뷰가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체력적으로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던 나는 대신 꾸준한 것으로라도 뒤처지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닐까 하고 돌이켜본다. 그러면서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줄은 모르고 무생무취가 기본 아니냐며 그다지 튀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은 나의 그런 면을 강화해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무난한 것에 역점을 뒀고 강렬한 끼를 발산하는 이들을 보면 굳이 저렇게 극성을 떨어야 하나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나와는 다른 모습에서 이질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지금에 와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지루하다. 화끈한 멋도 모르고 매사를 적당히 하는 안전제일주의자 같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언젠가 떠날 세상살이라면 좀 더 재미나게 살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보고 싶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물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달리 자동차에 집착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사느라 거금을 썼다. 왜 그랬냐고 묻자 너무도 순순히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못 먹고 못 살았던 탓이 아니겠냐고 자백하듯 말했다. 밀고 당김도 없이 그렇게 화끈하게 대답하니까 도리어 말문이 막혀버린 나는 잠시 눈만 껌뻑껌뻑했다. 유코 정신을 차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런 결핍감에 시달리냐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자기도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단다. 하지만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게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닌가.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놓고 잠시 궁리하다가 오래전에 기억 하나가 떠올라 그것을 말해줬다. 아는 스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사찰 내에 있는 국제선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버클리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미국인 승려였다. 큰 회사 임원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외아들이었다는 그는 우리가 찾아갔을 때 대청마루에서 사과 괴짝을 책상삼아 엎어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미국인 승려와 담소하다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님은 사과 괴짝을 앉은 뱅이 책상으로 쓰는 것을 보았냐며 내게 질문했다. 부잣집에서 누리며 자랐기 때문인지 그는 좋은 물건을 탐하지 않는단다. 반면에 한국의 젊은 승려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때문인지 기회만 닿으면 최고의 것을 취하려 한다며 혀를 찼다. 이러한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물건에 욕심을 내는 것도 자신의 초라한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고 이때 깨달았던 것이다.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반대로 물건에 연연하는 것도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았던 흔적을 그렇게 여과 없이 드러낼 참이냐며 그 남자를 놀렸다. 그러자 그는 외제차를 굴리는 게 그렇게 웃겨 보이느냐고 내게 물었다. 이러한 질문에 나는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데 거금을 쓰면 무리가 따르니 당연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너무 즉각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는 과장되게 소리 내없었다.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에게 돈의 가치에 대해 정성껏 말했다. 돈을 쓰지 말고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라고 다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젊은이도 아닌 중년 남자가 남들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간다는 식으로 처신해서 되겠느냐며 수명이 길어져 백세까지 산다는 이 시대에 어찌 노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사느냐고 물었다. 못 먹고 못 살던 어린 시절의 아픔에 인이 박혀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남자 과연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일까 그 아픔이 그 아픔이 충분히 해소되면 소탈하게 사는 게 가능해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못 먹고 못 살아 돈을 그렇게 쓴다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게 시발점이 되었을지언정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응어리는 풀만큼 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인보다는 물질을 통해 욕망을 채우는 식의 세상사리에 길들여졌다는 게 더 합당한 설명이라고 본다 욕망이란 본래 끝을 모르는 속성을 지닌 것이니 말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천사띠 내려놓기 내게 상담을 받은 여성은 너무 착한 게 탈이었다 본인 자신도 힘들어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모두 품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의 푸념이나 편의를 들어주다가 홀로 남게 되는 밤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일을 하다 보니 근래에 들어서는 건강도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였는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은 왜 이러냐며 틈틈이 서러워하는 눈물을 내비쳤다 하루는 그녀가 말하길 오래된 친구가 배우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너무 안쓰럽단다 그런데 그런데 들어보니 10년 전 그 친구가 유학생활을 할 당시에 그 어머니가 딸을 도와줘야 한다며 자기에게서 천만원을 구워갔다는 게 아닌가 다름아닌 친구의 일이라 선뜻 빌려줬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어머니는 몇 차례나 더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다음부터는 빌려주지 못했단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란 사람이 어찌 딸의 친구에게 돈을 빌렸나 해서였다 나는 그 돈을 돌려받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녀는 못받았다고 대꾸했다 그럼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다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가 귀국했을 때 이를 알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나는 다시금 그럼 그 친구에게서라도 돈을 받았느냐고 확인했다 그러자 그녀는 받지 못했다고 얼버무리며 그 친구도 살기 바빴을 거라고 변호하는 게 아닌가 이미 그 어머니는 파산했고 그 친구도 돈을 벌긴 하지만 아들의 과외비를 대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옹호했다 나는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그 친구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번듯한 집이 있는데 그녀는 아직 경제적 확립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구에게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왜 못하죠? 그 친구가 힘들어 할까 봐 그런 와중에도 그 친구는 자기 아들에게 과외도 시켜가면서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어... 그렇긴 하지만 그 친구가 경우있게 처신하도록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해요 이쪽은 경제적으로 팍팍하던 차에 돈을 받아서 좋고 그 친구는 떳떳해서 좋을 테니 말이에요 어... 그 천사띠는 언제까지 두르고 있을 건지 본인이 그런 말을 못하니까 객인 내가 번번이 나서게 되잖아요 나의 말이 폐부를 찔렀는지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착한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상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에 부끄러웠던 것 같다 나아가 그렇게 방어벽을 두르고 사는 자신이 참담하지 않았을까 한다 자기도 사람인데 돈을 돌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왜 갖지 않겠는가 눈물 짓는 그녀를 향해 나는 또다시 말했다 50살을 향해 가는 마당에 겁날 게 뭐 있냐고 이제는 나름 세상을 살아가는 더듬이가 발달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그게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며 너무 조심스럽게 살다 보면 뒤늦게 서러워하게 된다고 간곡히 일렀다 사람은 자신의 나이답게 살아야 멋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가 애 어른 같다거나 어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처럼 보인다거나 노인이 자기만 챙기는 애 같다면 초라하다 즉 처신도 나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기존의 자신이 갖고 있던 태도에 줄곧 안주하려 든다 그래 놓고는 뒤늦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느니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느니 아니면 살기가 고달프다니 등의 푸념을 늘어놓기 일수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들 까막눈을 하고 있는지 늘 하는 말이지만 힘 있는 자는 서러워할 틈을 남기지 않는다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인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가 자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 아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그때 그때 하며 살았으면 한다 그래야 그래야 뒤늦게 서러워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사랑 신뢰 배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치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강조하면 그토록 좋은 것도 되레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 그리고 배려라는 덕목은 장구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냉철히 따져보면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안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욕망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끝이 있기 마련으로 과하면 폐단을 낳고 만다 즉 집착하면 그만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묵묵히 살아갈 뿐 그 어느 것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안달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가 상대에게 부담을 줄게 뻔하다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치여 스스로 초라함이나 불행감을 자초하게 되고 상대는 요구받는데 질려 밖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화맞내어 함께 추락하는 셈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손을 덜 댄 삶이 가장 좋다 가장 좋은 음식은 손을 덜 댄 음식이라고 한다 정성을 쏟는다며 손을 많이 댄 음식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고유의 맛을 잃어 인위적인 맛을 내기 쉽고 그런 탓에 연거푸 두 번 이상 먹기 힘들다 그에 반해 사람의 손을 적게 탄 음식은 만들기도 쉽고 재료 자체가 지닌 고유의 맛을 내어 언제든 즐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삶도 손을 덜 댄 삶이 아닐까 한다 인위성이 적은 자연스러운 삶 말이다 꾸밈이 적고 자신의 본연에 가까운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그릇이나 성향대로 살지 않고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가는 인위적인 맛이 나는 음식처럼 도리어 인생을 망치기 쉽다 살안 그릇 죽어 EMA posi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